1. 도란링 야수 제가 기장이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준비해온 거는 첫템 도란링 야수 이거 못 막습니다. 이게 이번에 도란 거미 너프를 좀 세게 받아서 아니 그러면 차라리 방패나 다 그냥 너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야수 간접적인 너프가 있죠 돌진 준비 요런 느낌 아 엄청 세진 않아요 하지만 스택을 쌓는다면 그냥 언빌리버블 보이시나요? 이거야 이러면 이제 다이브까지 나오죠 근데 이걸 리달리가 안와 이거? 이런 건 이제 좀만 더 센스있는 정글이었다면 노란반지 야수 이번엔 틀림없다 드가자 어떤데? 맛있잖아 알아서 잡아 나 호흡 못해 호흡 못해 아니 카이사까지 오는건 뭐야? 아니 이거 우리 상체 럼블다이애나라도 에피아소는 못가겠다 근데 이거 도랄링 괜찮은데 충분히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괜찮은거 같은데 얘네 이거 싸울려드는거야? 시원한데? 항상 세명이 뭉쳐다니는거 같냐 이걸 원했어 얘들아? 뭐야? 너 1댈다 가능해? 가능하네? 레넥은 레넥이네 GG 오케이 렛츠고 원 몰 도란 야소 2파는 아트라서 에피아소는 앱하고 왜냐면 에피아소는 아무리 쎄도 저 지속 피읍하는 야트를 잡지를 못해요 명분 없는 전쟁은 학살에 불과해 평타 한대 더 치면 이제 3타 맞기 때문에 이런건 다 빠져있고 최대한 터때만 할 것 같아 2만 걸린 느낌 2만 걸린 느낌 4만 걸린 느낌 2만 걸린 느낌 잠깐만 아 아니 이거 다이브 좀 할 걸 세게 할 걸 그랬나? 아니야 큐트 아 얘 안타죠? 아 럼블러 왔네 아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아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뭐잖아? 미안합니다 럼블리 안 보여서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랄 아 지랄 이거는 진짜 도란반지 때문에 이긴 느낌? 그건 아닌가? 도란벙이었으면 맞딜해서 이겼을려나? 도란반지는 초반용이다 딱 GG 뭐지? 진량은 Graham... 대박 일 snapped bele persever HA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